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고 필수과 여러분들 탈출이 지능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현직 의사분께서 필수과 전공의들 또 필수과의 꿈을 갖고 있었던 의대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11번째 주제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한테 다시는 필수과를 안 해야겠다는 여러분들 굳센 결심을 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현직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찬찬히 들어보시죠.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참혹함과 패배의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돈이 안 되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 위를 지탱해왔던 것은 최저시급 수준으로 1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해왔던 전공의 5년 전만 하더라도 100일 당직이라 해서 100일 연속 24시간 근무가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전공의 1년 차 때는 1년간 5번 병원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월급이 280만 원 수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은 바깥보다 못 벌지만 사명강무 자부심 바이탈 뽕으로 버티던 필수과 교수님들 갈아 넣어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 버티게 하는 큰한 큰 원동력은 앞으로 전문의가 되면 나도 그 희생과 봉사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자부심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윤 정부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제는 필수위를 지탱할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돈을 더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박살내버렸으니까 이제는 돈만 남은 겁니다. 이미 세상물적 모르던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내가 바보였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심지어 주변에서는 너는 바보야 왜 그 개고생하고 있냐 소리까지 웃어 넘기고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밖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벤트를 몰고 다니는 피부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진짜 의사다라는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 바로 바이탈과 탈출은 신흥순이라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행동력이 빠르고 매몰이 덜 된 젊은 교수들부터 사직 러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10년 전부터 대학 교수 자리나 펠로 자리는 모두들 하기 싫어하지만 서성의 가스라이팅으로 어쩔 수 없이 채워지며 자리였습니다. 보수가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보수가 넉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이 돈을 못 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병원의 봉지기들에게 보수를 넉넉하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준 겁니다. 절대 나는 더 안 한다. 내가 왜 그 짓을 했냐 했더냐 이까지 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1955년에 외과의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젊은 의사들이 이제 외과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윤 정부가 한 가장 큰 기업 입니다. 어마어마한 무형 자산을 파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을 여러분들 관료들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제 나라 여러분 국민인데 그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히 여러분들 이번에 의로사태에서 조선 사람을 본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완전히 졸로 여긴 겁니다. 뭐 여러분 개패듯이 팬 겁니다 한마디로. 그거 해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를 둘러보게 하는 전공이 3년차를 둔 부모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했더니 이런 돈벌레 취급을 받게 되니 참으로 억울합니다. 아들이나 부모나 온 힘을 다해 수고했기에 이번 의로 계약에 분노하게 됩니다. 여태껏 아들이 부모의 뜻을 두 번 어겼습니다. 한 번은 고교 시절에 경찰대에 가라는 근고를 거절했고 두 번째는 필수 의로를 꺼냈을 때 두 번째 거절했습니다. 의대 시행 때 심장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아버지 교수님들 고충을 보고는 사명감 관심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수련천에서 사직 처리되고 제 취업에서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외국으로 가라는 근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플라우드맨이라는 미국에서 의사를 하시는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의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자주 오르는데 이 초짜라님 플라우드맨입니다. 해외로 가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미국으로 인민을 와서 이곳에서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이란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이 가장 잘한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흠한 일을 하는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의 젊은 의사들은 훌륭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인재로 대접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한국에서 굳이 미움받으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직 미국 의사분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낭년거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국민을 사랑해달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공의도 이 나라 국민이고 의대생들은 이 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을 바치고 군 복무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이번 사태와 뭘 이야기합니까 전공의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완장을 찬 사람들이 전공의를 개패듯이 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측하게 되는 프라우드맨은 아마 한국에서 여러분들 의과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오래전에 교회를 다닐 때 386세대 여러분 젊은 아주 유명한 그런 목회자 여러분들 목회하시는데 그렇게 미국을 비하하고 미국의 표면적인 내가 젊은 날 유학하면서 본 미국은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닌데 그래서 불편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고 물론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도 이런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나라는 법을 지키고 성실히 살고 정직하게 살게 되면 국민을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65%나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행정명령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옥매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는 거죠 이분 이야기 이름 잘 세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인민을 봐서 이곳에 의사된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다음에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글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애로운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가 운명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대한 거다 이야기 그러나 지금 나라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실망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전부 다 깔아뭉개 가지고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됐는데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의로 사태가 발생해서 이게 창문학적인 여러분들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건데 대부분 이름들 뭡니까 의사단계 돌팔매를 던지고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내가 들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에 계시는 그런 의사분께서 너무나 즉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러면 안타까워 됐으면 해외로 가라고 이렇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의사선생님 미국에 계신 의사선생님 말씀을 언용하느라도 제가 어차피 인생은 긴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살아야 될 날일이 참 기니까 본인이 행복하게 필수과 하고 싶으면 다른 나라 가서 해라 이야기죠 나 생명사령 다른 나라 생명 살리는 건 한국 사람 생명사령과 똑같은 거니까 오늘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력이 높다고 모두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방송에 노출되어 실체가 보이는 고위공직자나 정치를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노한규이란 원장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방송을 내보냈는데 의사수 늘리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라고 제대로 파악도 안 하며 단체 행동하는 의사들 편에 서서 모든 걸 가져다 붙이니 무슨 억가신정인지 이런 수준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자비한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게 의사든 전공이든 의대생이든 간에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에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또 동감하고 깨어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공병호 tv는 오랫동안 이 문제가 정상화 될 수 있는데 힘을 좀 더할 수 있으면 방송의 일부 파트를 떼서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런 방송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미국 성교사들의 젊은 성교사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대단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부는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는 데죠 그 가운데서도 애리조나를 답사한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직접 이제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김동주께서 쓰신 필승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탄탄하게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